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부산 청량사의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량사는 한수원에서 진행 중인 에코델타 조성사업으로 인해 일주문이 편입되고 사찰 앞으로 8m 도로 조성을 위한 복토공사가 시작되면 먼지와 낙석, 소음으로 비롯해 공사 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량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부산지역 불자와 스님 등 천여 명이 동참하는 환경과 개발 그리고 상생법 대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강서구 불교연합회 기획실장 길상사 주지 자인스님은 250여 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한 전통사찰 청량사가 일방적인 개발 논리에 비해 수행환경이 위협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